안녕하세요. 미소비우 부동산의 이대표입니다. 여기는 구리갈매 아너시티 지식산업센터 지하 2층입니다. 오늘은 지하층의 도어 투 도어 드라이브인 호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호실은요. 양쪽 램프 구간 사이에 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구요. 호실 앞의 주차 대수는 총 8대가 가능합니다. 3개의 호실의 면적은 55평입니다. 호실 옆 벽면까지 활용해서 입구의 파사드 인테리어를 넓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호실 내부를 살펴볼게요. 이 호실은 전용 면적이 18평이구요. 정사각 모양의 반듯한 호실이라 활용도가 높습니다. 출입문 기준으로 가로폭의 사이즈는 7.89m가 나옵니다. 옆의 호실로 가볼게요. 이 호실은 전용 면적은 19평으로 약간 더 큽니다. 세 호실 모두 호실 내부에 기둥이 없어서 모서리 부분에 공간 활용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로폭의 사이즈는 8.25m가 나옵니다. 가로폭의 사이즈는 8.25m가 나옵니다. 이 호실은 전용 면적은 17평 정도 나오구요. 천장이 꽤 높은데요. 천정구는 정확히 4m가 나오네요. 참고로 층고는 5.4m입니다. 호실의 세로폭은 7.27m가 나오구요. 그리고 호실의 가로폭은 7.28m가 됩니다. 세 호실을 모두 사용하실 경우에 호실의 가로폭은 23.4m, 세로폭은 7.2m가 되겠습니다. 호실역 램프로 내려가시면요. 지하 3층인데요. 전용 면적 3평짜리 창고들만 있는 층이라서 이곳의 넓은 주차장을 함께 활용하시고 창고도 쓰시기 수월한 동선입니다. 아너시티 지하층의 도어 투 도어 드라이브인 호실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미소뷰 무동산으로 연락 주시구요. 더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